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차차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에는 오늘까지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기 남부에는 5mm 안팎, 전라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도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파주가 영하 4도, 수원은 0도, 인천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붑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2도, 대전이 1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인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천과 포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가평과 남양주는 영하 3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안양이 8도, 안산이 9도 기록하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휴일 수도권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